오늘의 시그널은 솔브레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이닉스, 거기다가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지. 미국 회사들까지 여기에 지금 다 뛰어들어서 이게 좀 저기하죠. 녹록지 않죠, 보면. 미국이 미국을 밀어주고, 그렇죠? 미국은 미국 회사를 당연히 밀어주겠죠. 그리고 사람 빼가기. 지금 중국에 저기 막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ASML, 네덜란드, 장비 주지 마라. 그랬더니 누구 빼가고 있나요, 지금? 사람 다 빼가고 있어요. 인력 빼가서 무슨 돈 엄청 주면서 설계도 통째로 빼오라고 하고, 공장 통째로 지으라고 하고.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HBM을 SK하니스가 지금 주력을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퍼져나가는 장비단에서는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오늘은 소울브레인인데 삼성전자도 지금 뒤늦게 추격을 하려고 이제 HBM에서 추격을 한다는 게 지금 단수를 계속 높여하고 있잖아요. 8단, 12단, 15단. 근데 그게 똑같은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밤부에 가보면 예를 들어 센트럴 시티, 메리어트 호텔,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죠. 그중에 메리어트 호텔이 층수가 가장 높죠. 센트럴 시티랑 신세계 백화점을 GPU랑 CPU라고 본다면 메리어트 호텔이 HBM이에요. 근데 이제 메리어트 호텔 층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엘리베이터를 8개를 넣을 걸 12개를 넣고 15개를 넣어야 돼요. 그럼 똑같은 층인데 옥상은 안 변해요, 옥상은. 옥상 높이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엘리베이터를 8개 넣었던 걸 15개를 구겨넣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엘리베이터를. 똑같은 공간에 8개 들어간 걸 2배를, 엘리베이터를 15개를 2배를 설치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술자들은? 엘리베이터 판 떼기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짝도 그렇고 천장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갈아야죠. 판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KC택이 그래서 가는 거죠. KC택이 연마하는 장비를 만든 업체죠. 그러니까 기판을 얇게 갈아가지고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지 단수를 높일 수가 있죠. KC택이 그래서 장비로 갖고 그다음에 그냥 막 갈면 어떻게 해요, 우리. 우리 저기잖아요, 돌도, 맷돌도 그냥 갈아버리면 돌가로 다 날리고 뻑뻑하잖아요. 그럼 맷돌을 갈 때 뭐를 넣습니까? 거기에 두부를 넣던가 콩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슬러리죠. 연마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를 바로 솔브레인이 제공을 합니다. 지금 KC택이 먼저 확 뜯었죠. 장비이기 때문이죠. 아까 말한 대로 그 순서를 생각해보세요. 이게 밸류체인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밸류체인을 생각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거기다 타임라인을 입힌 다음에 그걸 길목 지키기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KC택이 장비고 그다음에 슬러리를 쏴주는 게 FN, S테크 소품이고 거기서 슬러리가 뿜어져 나오는 그 슬러리가 솔브레인이고 장비 부품 소재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밸류체인을 알아 놓은 다음에 타임라인을 입히면 제일 먼저 가는 게 KC택이 먼저 갔잖아요. 그다음에 올 것이 이제 FN, S테크 부품 그다음에 슬러리 소재죠. 우리가 아까 기술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술자가 엘리베이터를 8개 넣을 거를 15개를 넣으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그럼 맨 먼저 뭘 사겠어요? 엘리베이터 판을 얇게 만드는 장비를 사겠죠. 장비 산 다음에 그다음에 뭘 사겠어요? 연마제를 뿜어내는 무슨 펌프 같은 걸 사겠죠. 그다음에 거기 연마제 펌프에 들어갈 수 있는 연마제를 사겠죠.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KC택이 날라가서 지금 RSI가 77인 과여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KC택 장비는 샀겠네요? 그럼 장비를 샀으면 그다음 부품 소재를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타임라인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 HBM을 생산할 때 이 지금 실리콘 관통 전극 이 실리콘 관통 전극은 많이 나왔죠. 마치 IB의 뚫린 구멍에다가 실을 껴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솜털처럼 얇죠, 실제로는. 거기 실리콘 관통 전극에 실리콘 관통 전극 안에 전극을 붙이는 TC 본더를 만들어서 한미본더츠가 뜬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구멍을 뚫게 되면 구리가 넘치게 돼요. 그거를 이제 갈아야죠. 구리가 넘쳐서 울퉁불퉁. 과거에 옛날에 우리 남자분들 기술 시간에 그 납댐질 하신 분들 있죠? 납댐질 할 때 뜨겁게 구리 납댐, 납 그거 녹이면 어떻게 돼요? 세게 녹이면, 뜨겁게 녹여버리면 막 물이 흘러 넘쳐버리게 커져버리잖아요. 만약에 두드러게 된 것처럼. 그걸 갈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기판하고 기판 사이가 엄청 넓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는, 물론 그거는 과거의 얘기고 지금은 아예 구리를 쓰질 않죠. 지금 표면에 넘치는 구리층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CMP 공정이고 이 화학적 기계 연마라는 CMP 공정에서 이 기계가 KC택이 만드는 거고 그 연마제를 솔브레인이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타임라인에 입각하여 솔브레인을 KC택 후속으로 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브레인 반도체 어마젠이 최신이 슬러리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요. HBM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살펴볼까요? 네, 여기서 지금 똑같은 움직임을 갖는데 먼저 가는 애를 보고 쫓아가는 거죠. KC택, 이 상승 N자를 그리면서 뿜어버렸잖아요. 뿜어가지고 지금 과열권에 들어갔죠. KC택의 장비를 구입했으면 FNS테크에 부품을 구입해야죠. 얘는 지금 고점 돌파가 안 이루어졌죠, 아직? 17,000원을 못 두른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소재인 솔브레인은요. 제일 밑에 있죠. 그러니까 FNS테크 솔브레인을 후속으로 노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FNS테크는 17,000원 이상을 노리는 거고 얘는 지금 35,000원 이상을 노리는 거에요. 35만원 이상을 노리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FNS테크 17,000원, 솔브레인 35만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브레인 35만원을 가격 전략으로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